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날 행복수요 글씨를 진행을 하고 있지요. 다양한 주제로 웃음과 노래와 그리고 특강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요일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날은 스마트폰 자격과정이 있고 다음주 토요일은 웃음, 내근강, 레크리에이션 자격과정이 있고 마지막주는 노래, 강사 자격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격증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원이니까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 우리 행복수요 글씨를 물어보신지 아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수요금치료연구소에게 부산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수요금치료연구소에 조정문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해주신 기도하셔서 멀리서 초대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셨고요. 또 오래간만에 저희도 배워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특강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정문 대표님은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조정문 대표님은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